SK보르드밴드 동서울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6일 SK보르드밴드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뉴스 개편에 대한 평가와 제작 프로그램 관련 보고,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뉴스 개편에 따라 늘어난 기획 보도를 높게 평가하고 뉴스 제작에 지역 대학과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의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